피시방 갈등은 있어도 오늘 다짐을 어머니라 가치고 싶습니다 이제 타인킬러가 한마디인데 홍보게를 하나 바치면 우리 자식 우리 자식에게 열린 지능인분 한가지가 무엇인지 누가 봐주겠습니까 당인들은 애기들이 서른여덟이에요 그럼 누가 봐줘요 엄마 아빠가 봐주셔요 얘가 도대체 열린 지능인분은 어디에 있는지 페러디에서 지능인분을 하나하나 진행하여 주셔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홍보건 지능인분을 바꿔서 시작 지능인분을 하나하나 진행하는 다른 분이 열리자 그 나라님한테 다친구를 넝이 알아보다가 우리의 자리에 열린 분을 보셨다 우리는 다친구를 보셔야 해요 우리 아이는 열린 분이 있는데 이 열린 분을 보셔야 해요 세상에 약초하는 것이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 아이는 이미 2억의 정자 중에서 당당한 승리를 거부합니다 2억의 10억을 상대로 반전할 수 있도록 하자 찌질하게 역퇴야 이런 것 같다 60억을 경쟁성도 하도록 하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습니다 고맙습니다